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위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TYM이구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분들이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TYM도 윗고리를 달아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허브경제TV 다음주 화요일부터 무료수촌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친구축을 안하신 분들께서는 기회 잘 잡아보시구요. TYM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매도, 금투매도, 사모펀드매도, 기타버빈과 도신 쪽에서 매수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이 기타버빈에서 들어와주는 물량은 의미부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일반 버빈에서 트레이딩하는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금은 아니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부여해줄 수 있을만한 수급은 투신이 그래도 조금 들어와졌다라는 것이 의미부여해줄 수 있습니다. 이 TYM이라는 기업에서는 투신과 연기금이 연속성을 가져줍니다. 지금 연기금은 물량을 추가로 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3050원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에는 3200원 그리고 3250원 부근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충분히 연기금의 매수가 가치에 들어와질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와질 때 가치 추가 매수를 통해 그 다음 박스 상당 구간 도전 시 전략 매도에서 수익을 챙기겠다. 이러한 관점에 이어지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투자를 할 때에는 지금처럼 박스 구간을 깨고 올라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TYM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주가 넘어가는 기간 동안 주장창 이런 계단씩 하락을 보여주고 이제야 주세를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3250원 구간 위로만 깔끔하게 올라와줄 경우 다시 한 번 더 박스 상당 3,750원 정도는 도전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주주분들께서도 버티시고 버티셔서 좋은 결과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모멘텀 택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행복회로일 뿐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농기 수출 다 알고 있는 이슈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모르시는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모르는 게 없는데 똑같은 이슈를 반복해서 본다라는 것은 행복회로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행복회로에 맡기시지 마십시오. 명확한 분석만이 정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제야 추세 돌림 구간 드디어 나와주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주고 나면 다들 허벙제TV 이벤트 기회도 잘 잡아보시고요. 물론 이제 마감이 오늘이다 보니까 오늘 이벤트는 잘 못 잡아보시겠지만 저희가 6월달에는 가격이 또 인상되는 거 아시죠? 저희 허벙제TV 스타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독 친구추가 HERB2019입니다. 친구추가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HERB2019 검색 후에 친구추가까지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센터는 1644-1873이고요. 들어오시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네이버에 허벙제TV라고 쳐보시면 제일 상단에 저희 허벙제TV 홈페이지에 나오실 겁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있는 그대로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세 종목을 수익청산, 네 종목을 수익청산했습니다. 파미셀, 우진, 우린PTS, 신성, ENG까지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